자 지금 점점점에서 첫번째 점에 첫번째 점에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도트원 이라고 하고 점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시간은 총 2초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처럼 완료번처럼 반복이 되어야 되는거에요 무한반복이래요 그럼 애니메이션 도트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에 적어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도트원이 할 일은 투명도가 0에서 1로 올라오는거랍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 애니메이션의 name 애니메이션은 도트원 이라고 하고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에서 전체 시간은 2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복은 애니메이션의 타이밍 펑션 아니 이터레이션 카운트 이터레이션 카운트는 인피닛 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이거 세개를 우리가 합칠 수가 있었죠 이거를 보통 이렇게 나눠쓰지 않고 합친다구요 세개를 다 합치면 애니메이션 자 이렇게 해서 도트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이 2초에 걸쳐서 무한반복하라고 해줬으면 이 도트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그럼 뭐하는 녀석인데 라는 걸 써줘야죠 그쵸 at key 프레임스 누구 이 이름이 할 일 이 이름은 무슨 일을 하는 거다 0% 100% 또는 프럼투라고 해도 되고 전 0%라고 해볼게요 누구의 얘의 이게 있는 곳에 오페서티가 0이다가 얘가 100% 구간에서는 1로 올라온다구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면 첫번째 점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본과 조금 달라요 완료본은 나타나서 보이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우리는 그냥 2초에 걸쳐서 쭉 안보이다가 나타나고 있는데 얘같은 경우에는 나타나 있는 시간이 더 길다구요 그러려면 여기 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2초를 4등분 한다라고 해볼 때 15%까지는 아직까지 안보이다가 25% 지점부터는 얘가 보이도록 하면 2초를 100%로 했을 때 2초가 지나가다가 25% 지점부터 어디까지 100% 지점까지는 1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저 점이 보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라구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에 주소로 했던 건 지우고 이렇게 한 줄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다고요 자 이제 해야 될 건 위에 완료본처럼 두번째 점은 좀 더 있다가 나타나고 세번째 점은 좀 더 있다가 그런데 타이밍이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첫번째 게 나타난 다음에 두번째가 나타난 다임이 지금 첫번째가 나타난 타임 보다가 25% 더 늦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세번째는 두번째가 나타난 다음에 25% 정도 더 있다가 세번째 점이 나타나야 된대요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이 첫번째 점에 대한 애니메이션이었고 두 번째 것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2로 바꿔야죠 2로 바꿨고 세번째 것도 다르니까 얘도 3로 바꿨구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더트2가 할 일 애니메이션 더트3가 할 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의상 한 줄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예 그대로 카피해서 둘 셋 만들고 예 투 쓰리 해서 얘들의 타이밍만 조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타이밍을 얘가 지금 0에서 1로 바뀌는건 어쨌든 10%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래요 그러면 제가 얘를 5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0이라고 해야 되겠고 얘를 얘보다 25% 시간 있다가 라고 했으니까 75라고 하면 얘는 65라고 해야 안 보이다가 나타나는 타이밍이 1 2 3가 다 똑같겠죠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짬짬짬 이렇게 해서 3개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자 첫번째꺼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번째꺼 봅니다 두번째꺼는 요런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공이 위아래로 튕기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HTML에 HTML에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HTML에 가서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볼게요 HTML 갑니다 자 이거 로딩 H1 있고 그 밑에다 할게요 여기 밑에다가 클래스명 바운쌍 볼 안에 클래스명 볼이란 DIV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CSS 가볼게요 자 일단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 공이 움직일 수 있게끔 공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저 사각형은 지금 누구한테 만드는 거냐면 저 긴 세로로 긴 게 얘 바운쌍 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가 얘가 있다고요 볼 얘한테다가 할 거라고요 자 저게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이 긴 사각형 안에 있는 원형이 위아래로 움직인대요 자 완료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얘가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스크롤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마진을 이용해서 움직였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스크롤이 얘가 늘어났다 죽었다 막 그럴 거라고요 근데 마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위아래로 좀 전에 이 사각형이 있으면 여기에 여기 있었다가 아래 있었다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얘가 뭐로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젤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되 아무도 모르게 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저 볼이라는 클래스명에다가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앱솔루트로 되어 있는 거에서 얘의 무슨 값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짜면 될까요 위아래로 움직인대 무슨 값을 바꾸는 겁니까 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무슨 값이 바뀌어야 위아래로 움직입니까 저 긴 사각형을 기준으로 볼을 절대 값으로 위치를 잡는데요 자 절대 값으로 위치를 잡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얘가 여기 있대 레프트 몇 레프트형 탑형 얘가 여기 있대요 라이트형 바텀형 그죠 얘가 100px 떠어져 있대요 레프트 100px 탑 100px 절대 값으로 해서 이 기준 위치에서 이 요소의 기준이 얼만큼 기준 위치에 떠어져 있는지도 절대 값을 잡는게 앱솔루트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긴 사각형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가 있대 무슨 값이요 탑형 맨 아래 있대 탑 값을 요 길이 계산해서 주면 되겠죠 탑 값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짜는 거라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일단 이 긴 사각형을 누구한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바운싱 볼에다 만들고 동그라미는 볼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css 봅니다 바운싱 볼 카피 얘가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너비를 줍니다 이거 화면에 가운데 있게 할게요 하이트도 줍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편의상 보더를 추가를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 좀 할게요 요건 임시로 지금 보더를 넣고 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거 안에서 안에 볼을 만들어 보죠 볼은 너비가 바운싱 볼이 너비가 재니까 똑같이 사람의 사람으로 할게요 사람의 사람으로 하고 흰색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흰색의 백그라운드 있고 동그라미 저장하고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고요 쓰면 저 볼이 1초에 걸쳐서 1초에 1초에 바닥에 닿았다가 위까지 오는게 1초에요 그거를 무한반복 할 겁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바운스라고 해보죠 바운스라는 이름으로 적의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 봐 주십시오 애니메이션의 이름 바운스에다가 해달랍니다 지금 이게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예 볼이 움직이는 거니까 볼에 가서 작성을 해야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이름이 뭐래 바운스래요 바운스가 1초에 걸쳐서 인피니트해서 무한반복하랍니다 그러면 이 바운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할 일을 적어야 되겠죠 키프레임스 키프레임스 해서 저 바운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 0% 에서는 100% 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볼게요 얘가 위에 있을 때는 top 값이 0이라고 했고 아래에 있을 때는 top 값이 지금 8 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자고요 바운스 볼 top 값이 0에서 8 램으로 바뀌어라 자 포지션을 안 잡았네요 포지션 잡죠 포지션 앱솔루트 자 기준 하에서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했는데 이게 어디 공이 튕기는 모습이냐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아래에다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다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고 있지 그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움직이라고 했는데 어? 이상하네? 그러면 바닥에 닿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게 100%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중간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간 지점에 바닥에 닿는다고요 팔 램 해서 중간 지점에 닿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공처럼 아래에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아니라고요 그냥 마치 기계처럼 피스턴처럼 그냥 아래에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고요 얘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죠? 자 실제 얘가 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이 위로 던졌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을 때는 멈춰있다고요 살짝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점점 빨리 내려오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 튕기면 또 빨라진다고요 즉 여기에 속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게 공이 실제로 튕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맨 위에서 지금 바닥으로 내려올 때 얘기해요 꼭대기 있다가 내려올 때는 위에가 느리고 어디가 빠른 겁니까 도입부가 빨라요 끝부분이 빨라요 끝부분이 빠른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도입부가 느리다는 얘기라고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시간을 조절하는 건 이즈를 쓸 건데 어디가 느리다고요 도입부가 느리다고요 여기 구간에서 0%에서 50%로 가는 이 구간에서는 애니메이션에 움직이는 그 시간은 타이밍 펑션이었으니까 타이밍 펑션 해서 얘가 도입부가 느리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이즈인 해서 이즈가 느리다 라고 했으니까 애니메이션의 타이밍 펑션에서 이즈인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도입부가 느리다 라고 하는데 자 바닥에 닿았어요 바닥에 닿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는 어디가 느린 겁니까 요근을 따지면 튕기는 순간은 빨리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중력되면 점점 느리게 될 거라고요 즉 어디가 느린 거예요 끝부분이 느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닿았다가 위로 올라갈 이 타이밍에서는 이걸 뭐로 바꿔줘야 돼 이즈 아웃으로 바꿔준다고요 그러고 일단 보자고요 자 이제 공이 튕기는 모양처럼 됐어요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완료본을 보면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공이 옆으로 퍼집니다 얘는 우리가 만든 건 쇠공이에요 안 퍼져요 그런데 완료본의 공은 뭡니까 고무공이에요 옆으로 퍼진다고요 자 옆으로 퍼지려면 우리가 얘에 뭘 조절해야 되는 겁니까 바닥에 닿는 순간 얘가 옆으로 퍼졌다고요 옆으로 퍼지니까 이 바닥에 닿는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드가 바뀌어야죠 그쵸 실제로 공이 닿는 순간에 공이 퍼지는 그런 느낌을 살려줘야 된다고요 공이 실제로 바닥에 닿으면 옆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땐 다시 팅팅팅팅 해서 원래 있던 모양대로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이 닿는 시점을 조금만 땡길게요 떨어질 땐 빨리 때려지지만 위로 올라갈 땐 늦게 올라가니까 얘의 포인트를 35% 지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35% 지점에서 바뀌어야 될 게 그러면 너비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너비가 늘어나니까 높이는 당연히 줄어야죠 위드와 하이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늘려보겠습니다 4.3 정도 늘릴 거고요 하이트는 줄어들게 해볼게요 3램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위드와 하이트를 지금 바꿨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실게요 자 그러면 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닿는 시점 35% 지점에서 위드와 하이트가 바뀌어서 공이 옆으로 퍼지고 됐지만 자세히 보면 이 공이 바닥에 닿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0%부터 위에서부터 35%까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위드가 4에서 4램으로 0%에서 35% 지점까지 하이트가 4램에서 3으로 바뀌는 과정이 보이고 있다고요 아직 바닥에 닿지도 않았는데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정한 만큼 되고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에 얘가 퍼져야 되니까 이게 바닥에 닿기 전에 바닥에 닿기 전에 34% 지점을 더 만들고 거기까지는 크기가 4램이라고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크기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 옆으로 퍼지면서 위로 짧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튕겨서 올라가는 지점에서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위로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약 10%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크기가 커지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는 순간 얘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공을 보면 공이 이거 조금 더 과하게 해볼까요 이거를 5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지 공이 양쪽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삐져서 늘어나요 한쪽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이 실제로 양옆으로 퍼지는 느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위드와 하이트를 이렇게 줄게 아니라 스케일을 이용하겠다고요 트랜스폰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1 1 2다가 x주 100% y주 100% 2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닥에 닿는 순간 옆이 더 퍼지고 세로측이 1.2% 그러면 얘가 0.8%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고 조금 더 과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force 공이 옆으로 온전하게 퍼지는 공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주